아무도 없이 난 혼자가 됐고 여기 어딘가에서 난 혼자 잊혀졌다고 이젠 언제든지 사라지겠다 생각하고 그랬었나요 이제 그런 생각 털어버리고 괜찮을 거라고 이유가 있을 테니 또 힘들어서 쓰러질 때나 그 소문을 손을 들어 그럼 누군가 달려와 집으로 향할 거야 어둠이 세상 헷갈리고 또 상처 입은 너의 손을 잡아줄 사람 올 거야 너의 곁에 햇빛이 스며 들어와 두 발 다시 딛고 일어나 다시 추위를 둘러봐 너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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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져도 되는 걸까 그 뭐라도 외쳐보면 외롭진 않을 거야 딱 한 번만이라도 외쳐봐 세상에 들릴 거야 너의 곁에 лизvoll인 어쩐지 너의 곁에 óc 미니 또 누군가 달려와 널 집으로 널 집으로 누군가 달려와 널 집으로 널 집으로 널 집으로 어둠이 세상에 깔리고 상처 가득한 너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와 너의 곁에 햇빛이 스며들어와 두 발 다시 딛고 일어나 다시 주일 불러와 너의 곁에 너의 곁에 너의 곁에 너의 곁에 어둠을 걷고 아침이 밝아와 새롭게 새롭게 시간을 깨지고 모두 모일 거야 다 새롭게 새롭게 혼자가 아냐 혼자가 아냐 혼자가 아냐 혼자가 아냐 어둠의 세상에 빨리고 또 상처입은 너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와 너의 곁에 빨리 다시 듣고 일어나 다시 주위 둘러봐 너의 곁에 어둠의 세상 따로 읽어 너의 곁에 너의 곁에 너의 곁에 곁에 있어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마이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2020년 띔프 뮤지컬 스타를 통해 만나게 된 차세대 뮤지컬 스타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ey're all amazing And I love each and every one of them 띔프에서 발굴한 이 뉴스타들을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벌써 14번째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의 개막 콘서트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축제 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Man of Lamonte, Impossible Dream 다음 곡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